10초 뒤에 드가요. 네. 오케이. 근데 연모 갈 수도 있어. 나 몰라. 오케이. 아무리 가. 긴장하고 가자. 진짜 연모 가서 깼는데 걔 가뿐서 나는 거 아니야? 나 몰라 진짜 간다. 아 이렇게 써주고. 드가자. 줄 수 없나? 야 얘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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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다. 에피기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하나. 여섯. 은혜야. 그래서 연모였나요? 일번째 몬. 다섯. 드디어. 연습모드 클리어. 연습모드야? 연모야. 어? 어? 이토홍 유튜브. 5.7? 아 오케이. 동수경이 나보다 쎄네 이제? 내가 이제 2인자일걸? 종우 다음에 떨어지는데? 내가 동수경보다 내가 약한가? 너 수로 몇 나왔는데? 나 7천 나왔는데 이게 템 사기 전에 친거라. 아이. 좀 이따 그러면 우리 전투 분석 갈까? 건마에서 전투 분석하면 너 나 못 이길 텐데? 다음 탈퇴음 타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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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아 다른 애들은 연습 많이 했잖아 지금 총이랑 다 주는. 애들은 깨는 게 중요하니까. 아 다른 애들은 연습 많이 했잖아 지금 총이랑 다 주는. 연습해서 이제 비슷해진 거지. 나도 지금 개방에서 전투력 2배 됐어. 그 스펙을 엄청 했다던데? 졸라 쎄 종우야. 검맨 종우랑 내가 견인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형 나도. 아 너도? 견인차 있잖아 여기 안 보여 이거? 견인차 지금. 어 삼식이는 뭐 어 랭크에 좀 안 보여줘 봐. 보여줘 보여줘. 아니 뭐 다들 그냥 부었구나. 나도 그렇고. 오 깔끔한 거 사놨다잉? 수업자가 있는데 있네? 형 아 큰일 날 하네. 형 반지는 수업이 없어. 아 미안. 아니 잠깐. 아 진짜 직업마렵네. 어떡하지? 형 여기서 업 가려면은 뭘로 업 하는 줄 알아? 여기서 놀금으로 업 가면 되는 거야. 아.. 시발 덱반지야? 이러면서. 놀금작은 좀.. 좀 별론데? 아 이거 왜 바로 해버린다고? 아니 명훈이 없이 깰 거 같은데? 이게 할까? 일단 연무 해볼까? 너무 서운할까 봐. 아니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보조밭이 달고 할 건데. 우리끼리 할 수 있지? 저기 종우 형이랑 나랑. 아 충분해 충분해. 아 명훈이 보스 끝났다. 아이.. 모르겠네. 아니 명훈이 저 새끼 메이플 할 땐 존나 빨려. 다른 거 할 때는 뭐 안 된다고. 막 존나 빼면서 시바새끼야. 저 그냥 포자 그 자체 하죠. 맨날 그 사나케 일참 잡으면은 맨날 저 녀석이 뭐가 있어. 나 아우 나 그날 합방이. 아 그날 나 뭐 단폭에 있는데 나는. 이왕 말고 무조건 만들고 만들어. 나 이렇게 하자. 포자녀. 반갑고 반갑고. 하이. 하이. 기다렸잖아 명훈아. 아 나 30분 했다고 근데 2분 빨리 왔어. 아 그날 좋았다. 아 메이플은 2분 빨리 오네. 다른 거 할 때는 시바. 칼가 쳤도록. 아 형 뭐라는 거야. 아 형 뭐라는 거야. 다른 날은 그냥 안. 연모 한 번 가고. 할머니 찐 가버려 시바. 아 그래도 연마 형처럼. 아 연마 형. 지금 이거 포스 한 번 점검해 볼래? 그럼 여기까지? 나는 이터널 플레이. 오 총은 한 1,440 줘갖고. 다 죽은 나는? 나 1,230. 아 괜찮으세요. 비숍이니까? 어 30검 맞췄네. 1,3,5,0. 어 나도 심부로 업해왔어. 물찌오네. 하하하하 당했다. 데몰지 차려. 데몰지 차려. 1,140. 응? 와 뭐 쌀먹기야? 1,100? 나는 근데 칠흑 아웃보이 했잖아 뭐가 문제인데. 형 칠흑 아웃보이 해도 지금 포스가. 아니 칠흑 아웃보이가 안 내려가요. 메카닉이잖아. 먹자년이네? 몇 차년. 돼지 먹기 진주 먹거리야. 어 그냥 1,320 하고 카루타나 끼지 저럴 거면. 그냥 스테인들고 오지 그냥. 3시간. 그게 더 나아죠? 너보다 쎄. 아니 나보다 쎄고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걸 맞췄으면 그럼 네 때문에 먼저 먹기엔 거니. 동승이 형은 맨날 쌀먹기 해놓고 이제 맞춰놓고 그전까지 다 사놓고. 아니 3시간 어제는 낙대군이야. 아 맞아 맞아. 4만 딸이었으니까. 근데 1,320 안 찍으면 최종뎅이 20% 빠이빠이거든. 아 그럼 뭐 어떻게 지금 뭐 무릎이 좀 아파해야 돼? 아냐 아냐 아냐. 무슨 소리야 그게. 넘모를 일단 가자. 넘모를 각 한번 보자. 오케이 갑니다. 너보다. 가자. 뺏자. 러디 파키타 있고. 가자. 파이팅. 파이팅. 자 중앙에서 동호 형이 바인드 걸면 콜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물지원 극들이랑 초옥너 극딜. 바인드. 어 가고고. 어 딘버프 메이용 그것만 올려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91초에 같이 이어주고. 어 이어났어요. 형들 같이 넣어줘 형들 같이 넣어줘 형들 같이 넣어줘. 죽었다 죽었다. 그렇지 깔끔. 나이스. 너무 이쁘요. 확실세다. 어 확실해 달라 확실해 달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와 피가. 괜찮아 괜찮아 나만 집중해봐. 3배 어차피 딜로 잘 밀면 돼. 넘어가자 이. 어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 어 굿. 굿. 오케이. 자 이거 앞에서 앞에서 으뜸기사 막아줘. 응 오케이. 무적 무적 무적. 준비 오케이. 염조심. 자 다 죽었나 이제 육차 걸어줘 육차 걸어줘. 육차 걸어줘. 아 그냥 육차 걸어. 야 멀리서 걸어 멀리서 걸어 멀리서 걸어 멀리서 걸어. 멀리서 걸어 멀리서 걸어 멀리서 걸어. 아. 왜. 남겼다. 리아작 질서 나간다. 1초 뒤에 드가요. 네. 오케이. 근데 염머 갈 수도 있어. 나 몰라. 오케이. 아무리 가. 긴장하고 가자. 진짜 염머 가서 깼는데. 걔 가뿐서 나는 거 아니야. 나 몰라 진짜 간다. 몰라 몰라 괜찮아. 찐으로 가면 찐. 찐일까요 연일까요. 아 몰라요. 몰라요. 자 이어지고. 이제 구십. 사. 삼. 이. 일. 딜러. 됐어 됐어. 중앙 가서 바닥 안 보고 그냥 바로 극딜 하고. 으등기사 무적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드래곤바스 캔슬 준비하고. 30형 저에게 준비해. 어 바로 해. 바로 해. 계속 킬 케어 같이 해주고. 파운 위험하면 파운킹 먹어주고. 밑에 바닥 피하고.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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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됐어 됐어. 나이스 됐어. 자 우리 이번에 극딜 없어. 오른쪽에 우리 계속 그. 주차하고 유도하는 걸 잘 할 거야. 자 앞에서. 로얄가드 준비. 어. 로얄가드. 그렇지 그렇지. 주차 좋고. 나머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자 이제 곧 권능 옵니다. 조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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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범마한테 겹쳐서 블링킷 하지마. 오지마 시발아. 오지마. 자 이번에 댕댕이 온다 이거. 자 이거 댕댕이 피하고 극딜 할 거야 다들. 긴 버프 미리 올릴 준비해놔. 싹 다 올리고 올리고. 자 버프 다 올리고 다 준비됐어? 응. 갈게. 오. 자 이제. 이제 풀린다 이제 풀린다. 이제 풀려 조심해 뺨 뺨 뺨. 뺨 생각 뺨 생각. 왼쪽으로 겉마 빠지면 오른쪽에 있어야 돼. 자 무적기. 무적 무적 무적. 무적기. 무적기 하고 겉마 조금 더 빼고 오자. 왼쪽 하면 다 이동. 빠르게. 어 지금 지금. 오케이 오케이 넣어둬. 다 빠가. 공 빼고. 응. 공 빼고 지금 넣어. 자 이제 풀린다 조심해. 좀만 더 넣어. 좀만 더 넣어. 좀만 더 넣어. 헤드 오브. 헤드 오브. 헤드 오브. 아이고. 그 쿵이였다. 굴 깝이 괜찮아. ن이스. 가자. 가만히 두 길. Wait. 두 그림. 위에서 막 нав령 exclusive vs transέ fulfillment. jugrun. 아하게 pools. 아이스. 뿌린다 소유. 예피기 cri сп dibullypas coop. で. phosphory phi. 그건 클리어! 변신모드야? 사실 구라야! 아 찐모지! 찐모지! 진짜 찐모야? 찐모야 찐모! 드디어 깼구마! 진짜 찐모야? 제적자들이여 드디어 왔구나 이곳에 드디어 왔구나! 아 님들! 건마 처음 깨봤어요 제가 이거! 못냈어x3 못냈어x2 못냈어x2 예쁜거 같은데? 나 조가했어, 조가했어 블링크 가나? 블링크로 하자. 나... 나의 몰아. 와! 와! 야! 씨발 맥끝이야! 시럽다! 아! 개그... 개새끼야! 와! 한타지 뭐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음 주에 보자고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